안녕하십니까? 로마어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 보검 9장 중에 한 절만 하겠습니다. 45절 versetto 45 Ma Eshi non comprezzero questo parlare ed era loro dell'atto per cui non lo potevano intendere e temevano di interrogarlo in merito a ciò che aveva detto. Ma는 이제 그러나 Eshi, Eshi는 그들이죠. 그들이 non, 아니다, 못했다 뜻인데요. comprezzero는 comprezzere, 이해하다의 원과거 3인칭 복수가 되어있고요. 이해하지 못했다. questo e parlare, 말하는 것, parlare의 동사의 원형이죠. 이게 하나의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add 그리고 era, loro. era는 이제 Eshi의 동사의 이다, 이따의 반과거죠. 반과거 3인칭 복수였다. 로로 그들에게 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벨라또, 벨라레, 가리다. Eshi의 벨라또, 가려졌다. per cui, 그래서 non per cui, 관계대명사죠. per cui, 뭐뭐하도록 non lo, non lo, non lo, 그것을 이 빠를라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pottevano, pottevano는 이 pottele 동사, 할 수 있다. 이거의 반과거죠. 할 수 없었다. intendere, 이해하다, 깨닫다. 의도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깨닫다. 그들이 할 수,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췄다. era, 벨라또, 그들에게 감췄다. 네, 그리고 때메바노, 두려워했다. 때메레 동사, 이것도 반과거 3인칭 복수. 때메레 디, 뭐뭐하기를 두려워하던데요. 인때로 가려, 로. 인때로 가려, 플러스 로. 그것 말하는 것을 이제 합쳐진 거죠. 동사 플러스. 직접 묵자고. 인때로 가려, 질문하다. 물어보다. 이거의 인때로 가려, 플러스 로. 그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인메리토. 뭐뭐 때문에 인메리토와 치우게. 인메리토하면 뭐뭐 덕분에 치우는 것. 깨는 이제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아베바 데토. 먼저 말한 것, 말했던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 고난당할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용기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만은, 아, 그러나 라는 뜻이 되겠구요. 베로 뭐 이런 것도 같은 말이고. 엘씨는, 이게 이제 로로, 엘로아로. 로로, 그들이죠. 그들. 그들이 논. 논은 이제 아니다. 부정이죠. 부정. 부정의 뜻에. 영어의 not과 같은. 공프레세로는, 어, 공프레세로. 공프레세로는, 공프렌데레. 공, 공프렌데레. 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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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다의 원과거. 오늘 잘 안씁니다. 원과거. 삼인칭단수. 삼인칭단수가 되겠구요. 어, 퀘스트어는 이것이죠. 이것, 이 뭐 이런걸 가르치는데. 이해하지 못했다. 이, 이, 이것. 방향을 가르치기라고. 빠를라레는 이제 말하다 인데요. 여기서는, 어, 퀘스트어 빠를라레한 명사화된 것. 동사가 명사화된 것. 말하다. 해서, 어, 이게 이제 말하기. 또 말한 것. 어, 이것을 가르칩니다. 빠를라레. 말하다에 명사화된 형태. 애들은 어, 뒤에 이제 모음이 나오니까. 원래는 이제 애랑 똑같은데. 어, 모음이 나올 때는 애들. 그리고, 그리고, 그러자. 애라는, 에셀에 동사의 뭐 뭐였다. 에셀에. 이다. 뜻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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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뜻의. 반과어. 삼위층 단수가 되겠구요. 로로는 이제, 주어로 쓰면 그들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끼면, 그들에게라는 뜻이 되겠구요. 어, 벨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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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레. 가리다. 벨라레. 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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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다. 이거에 이제, 과거분사죠.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 뒷부분은, 삭제.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오. 벨라또. 여기서, 에셀에 벨라또 하니까. 예. 에셀에 플러스, 과거분사. 벨라또가 됐으니까. 가리다. 가 아니라, 가리어 지다.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벨르코이는, 관계대명사.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하도록. 뭐 이런 뜻이 되겠고. 논은, 이제 과거. 어, 부정해 주시고. 논은, 직접 목적어. 뽀떼바는, 어, 할 수 있다. 과거죠. 뽀떼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동사의, 반과거. 삼인칭. 인텐데레는, 의도하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어, 의미 깨닫다. 깨닫다로 돼 있는데, 이제, 의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애는, 그리고고. 떼메바노. 두려워했다. 떼메레.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반과거. 삼인칭. 복수가 되겠구요. 떼메레. 디하면, 이제, 뭐뭐하기를. 두려워하다. 인테로가르로. 요거는. 어, 질문하다. 인떼. 로. 가래. 질문하다. 플러스. 직접목적어로. 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인메리트와,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뭐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 덕분에. 치우께는, 뭐뭐한 것. 뭐뭐한 것. 어, 치우는 것이고. 깨는 이제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깨 다음에 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베바데토는, 어, 디레동사. 디레, 마라다인데요. 마라다 동사의, 대과고. 3인칭. 가 되겠습니다. 말했던 것 때문에, 그분의, 어, 질문하기조차도, 어, 두려워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숭숭장구에서 잘나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어,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받게 되고, 죽게 되고,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변형된 후에,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변형된 후에, 어, 직접 이제, 자신이 당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질문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네. 이거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성경의 의미도 개단난, 좋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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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